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요리하는 법 일반들에게 속속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알려질 수도 없습니다만 중국의 이익에 적극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수 연구원들이 지금 한국당에 꽤 많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드는 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런 활동을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장기간 목표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중국 공상당이라는 조직을 갖고 있고 또 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무기로 해서 기사 제휴나 협찬 등의 맹목으로 언론 매체에도 깊숙이 파고들었을 것으로 보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런 대중들에게 친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서도 상당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의 역사를 보면 중국의 의지에서 또 중국의 힘을 빌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수탈했던 부역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을 등에 업고 호과호의했던 그런 부역자들이나 협력작들이나 또한 친중인사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지난 6월 10일 날 애폭타임스의 한글판은 유튜브 채널인 박상우의 시사논병 프로그램인 문명개하를 시면 중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주목할 만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중국이 우리들 속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짐작해 하는 또 그리고 일부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친중 대열에 어떻게 그런 학자나 지식인들이 속속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날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망 보도는 환구시보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국의 첫 번째 1대1로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최체로 중국이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 탄생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점점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1대1로 이니시티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갈망하는 상황에서 2018년 2월 사단법인으로 한국 최초의 1대1로 연구원이 발족했다 성립 벽용으로는 중국과 바다 건너 마주보는 이웃나라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1대1로 이니시티브에 참여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한중 협력 발전에 최대 공약수를 추구하고 있다 많은 한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문재인이 제시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1대1로와 연결될 때 생길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을 신화망이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는 2019년 56세인 최재천 변호사가 1대1로 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대학 졸업 이후에 정계에 입문해서 17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로서 1대1로 연구원 설립을 말하면서 감괴무량해 했다고 그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대1로 연구원의 이사장 외에 두 명의 공동원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씨와 또 다른 사람은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취한이 공동원장 겸 이사를 맡고 있다 이것이 보도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보도는 2018년 5월 5일 인민일보 기사입니다 1대1로 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구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치청흥을 초청해서 특별강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뜨는 사진을 보시면 행사 이름은 신시대 중국특색대국외교라는 제목이 들어있고 귀변으로 참석한 최재천과 취한 그리고 주한 중국대사관의 과장인 왕웨이 그리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유명 정치인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사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화문화우호협회 회장이기도 한 취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는 세종문화상도 받은 바가 있고 2019년 9월 22일 제주도에서는 중공근국 70주년 기념사진국제순회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런 소식은 중국 관영 CCTV는 2019년 4월 일대일로상의 지혜로운 자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여기는 일대일로연구원의 최재천 이사장과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CCTV가 보도했습니다 2019년 56세 최재천은 변호사로 전라남도 출생이고 대학 졸업 이후에 정계에 입문해서 40세대 17대 국회의원이 됐고 변호사 출신의 배경과 단연간의 정치경험은 최재천을 해결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CCTV 내용은 한국의 TV토론 프로그램 출연분을 보여주다가 2016년 최재천은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정계로부터 나와서 스윙크탱크 설립을 계획했다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대일로연구하기 위해서 한국경제 때문에 그런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CCTV는 최재천 변호사의 말로 일대일로 다큐 한국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옛날에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했다면 지금은 모든 길이 베이징으로 통한다 일대일로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것이며 세계의 모든 이들이 이 거대한 플랫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체 내용은 박상후의 시사논평 프로그램 문명개화에 그런 게재된 지면중계 내용을 애폭타임스 한글판이 소개했고 그 내용을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늘 관찰할 수 있듯이 친중의 기치를 높이 들고 친중의 행보를 가열차게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의 길과는 상당히 다른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2일 날 이재명 지사 윤희숙 의원에게 완전 박살나다를 보시고 이 우정님이 아주 간단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진짜 돌팔이 천지입니다 정치인들 저의 해설은 소주성, 탈원전, 기본소득, 기본 대출 등은 꼭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문제가 너무 많은 정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자기 몸을 돌팔이 의사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은 정책을 돌팔이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돌팔이들은 주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자신의 경험이나 감각에 따라서 정책을 팹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검증되고 세월을 두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그런 정책이나 제도로 국민이나 사회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집값을 폭동시킨 것 때문에 결국 돌팔이들이 만들어낸 것은 지난 4년간 문정부 집권 4년간 가계 부채만 하더라도 500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마 전시값 인상과 집값 인상 때문에 발생한 부채일 겁니다 항상 그 이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휴유증이라든지 파급 효과라든지 결과를 예상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우정 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저는 간단하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87 이우정nos 승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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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